사식동 도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북견미 사학동예구 해설 안녕하십니까 오피입니다 네 어느덧 이제 시즌의 막바지로 거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몇 경기 안 남았어요 벌써 지금이 10월 23일인데요 137경기로 했으니까 7경기만 남았고 이렇게 우유곡절이 많았던 시즌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때쯤은 보통 한국시리즈를 하고 있을 시기인데 올해 늦어지면서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야구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시즌이 시작을 할 때 비로소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기분이고 야구 시즌이 끝날 때쯤 이제 한 해가 끝나는 기분이고 야구 안 하는 한 4달 정도는 사실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보너스 같은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뭔가 정상적인 시간은 아니라고 저는 약간 느끼는 게 있어서 크게 이제 시간을 1년이라는 시간의 단일을 나눠보면 야구를 하는 한 7달 그 다음에 야구 안 하는 한 4, 5달 이렇게 항상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를 안 하는 만큼 시간이 생기는 만큼 그 시간에 다른 걸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올 시즌도 이렇게 뭔가 끝나가고 하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 얘기는 아니지만 김태균 선수가 은퇴를 발표하면서 또 굉장히 시간이 지나가던 생각을 하게 되고 되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김태균 선수가 제가 야구 처음 좋을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수로서 하약을 했으니까 뭔가 짠하기도 하고 또 82년생 세대들이 인테리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마음이 짠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즌 막바지인 만큼 우선은 10월 22일에 있었던 SK전에서 진기록이 하나 나왔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참 롯데답게 그러고 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그다음에 김원중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후반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보이고 있어서 왜 이럴까 그다음에 내년 마무리도 김원중 선수로 가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신인 계약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계약을 완료를 하고 무엇보다 눈길의 대상이었던 다승엽 선수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해 드래프트에 1차 지명감 선수를 3명이나 영입하는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얘기도 물론 다 아시겠지만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 SK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굉장한 진기록이 나왔죠 4타자 연속 백 투 백 투 백 투 백 홈런이라는 그런 기록이 나왔고 이 기록이 정말 굉장히 KBO 역사상 두 번째 기록이었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쳐도 정말 굉장히 2002년 삼성 이후에 처음 나온 기록인데 홈런을 기록한 선수는 이대호, 이병규, 안치홍, 한동희 선수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전부 다 솔로 홈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가 솔로 홈런이 6개가 나왔어요 근데 홈런 6개를 쳤는데 전부 다 솔로 홈런이었고 그래서 8득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고 지는 게 더 어려운데 이러고 더 졌어요 9대8로 역전에서 졌는데 참 시즌 어차피 5강은 탈락이 됐고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냥 어제 지는 거를 보고 참 롯데다운 경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약간의 뭐 약간 디스이기도 한데 예로부터 이 팀은 이벤트전과 사실은 크게 쓸모없는 진기록이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올스타전 이런 거에는 극강이고 올스타전 MVP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크게 쓸모없는 진기록 이런 백투백투백투백 홈런 같은 거 이런 거 사실은 친다고 해서 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이겨야지 의미가 있지 근데 이런 거는 옛날부터 잘했어요 근데 참 롯데답게 오늘도 역시 진기록은 만들었는데 경기는 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 기록이 나오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는 이대호 선수가 20홈런을 채웠고 한동희 선수는 15홈런을 채웠다 이것이 가장 저는 좋은 게 이것만큼은 했으면 좋겠었거든요 얘기를 꾸준히 했지만 올 시즌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스트레일리 선수 탈삼진 200개 넘기는 거 그 다음에 이대호 선수 홈런 20개 한동희 홈런 15개 그 다음에 김원중 세이브 25개 그 다음에 손하섭 타격왕하기 이 정도만 이제 남은 과제로 남아있는데 일단 이대호 선수와 한동희 선수의 미션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을 해줘서 만족을 하는 부분이고 이날 경기는 사실 이승원 선수가 선발 등판에서 5이닝 60점을 했는데 3자책이었어요 그래서 에라가 끼어 있었고 네 이런 부분으로 조금 어려운 경기가 진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어왔는데 그 뒤에는 사실 구승민 최중용 선수가 잘 끊어졌거든요 2.2이닝은 구승민 선수가 2이닝 최중용 선수가 0.2이닝을 던지면서 다음은 잘 막아줬는데 최중용 선수가 2명 출루를 허용하면서 8회 2사 상강에서 김원중 선수가 주자 2명 끼고 등판을 합니다 결국은 이 멀티 이닝을 띠는 게 독이 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 이 문제를 사실 제가 계속 얘기를 안 하진 않았거든요 이제 마무리의 멀티 이닝은 결국은 독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록을 쭉 한번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멀티 이닝을 했다고 해서 기록이 많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8월 넘어가고 9월이 되면서 체력이 이제 그런 피로가 가중이 되면서 조금 더 멀티 이닝에 대한 데미지가 점점 더 쌓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겪었던 것 같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9회에 그렇게 막 얻어맞으면서 이제 마무리 각, 마무리래? 그 끝내기 각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별로 놀랍진 않았습니다 아마 7위에서 그냥 끝나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마지막 과제는 5할은 지키자가 되겠습니다 팀 전체로서는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김원중 선수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제가 이 작은 코너의 타이틀을 김원중 포 아웃 아웃 4개 마무리 욕심 참사 2022년 마무리의 김원중이니까 이렇게 달아봤는데 우선은 우리 팀이 마무리가 역사상으로 별로 없는 팀이에요 그래서 25세이브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5명밖에 없습니다 94년에 박동희 2009년에 에킨스 2012년에 김사율 2013년에 김성배 손승락이 2017, 2018년 이렇게 더 설명밖에 없어서 사실은 에킨스 선수 전까지 15년의 시간 동안 아무도 25세이브에 기록하지 못했고 그나마 2010년대 들어가지금은 좀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김원중 선수가 현재 24세이브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남은 7경기에서 1개 정도 세이브는 추가를 하지 싶습니다 물론 어제 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래서 여섯 번째로 25세이브 선수가 될 거는 이제 뭐 확실시가 되긴 하는데 시즌 막판에 사실 페이스가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전반기에는 28경기 동안 평균 자책 1.86이었고 굉장한 정말 믿음직한 철벽 마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기 김원중 선수는 제가 본 롯데 마무리 중에서 가장 안정감을 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비교하자면 2005년 전반기의 노상진 수준의 안정감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 정도였는데 후반기 27경기에서는 평균 자책은 6.5으로 확 뛰었고 9월 이후 19경기에서는 이 수치가 9.00까지 치솟습니다 그래서 19경기에 나가가지고 이 기간 동안 네 나가서 굿세이브를 기록을 했지만 9월 이후 19경기 동안은 블론 세이브도 3번 폐존도 3번 그래서 9월 이후에는 사실 완전히 페이스가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사실 굉장히 예지중지해서 관리를 했어요 절대로 멀티이닝을 안 쓰고 절대로 거의 연투도 안 시키고 그래서 너무 안 쓰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파이치홀이라고 말이 나왔던 8월부터 이제 말 그대로 총력전에 가하면서 김원중 선수도 좀 무리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9월 이후 19경기에서는 1이닝 초과 소화가 4번 있었어요 멀이티이닝 멀이티이닝이 4번이 있었고 5타자 이상을 상대한 경기가 9번이나 되었고 8회에 등판한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피로도가 가중이 되었고 결국 김원중 선수의 가장 큰 무기인 힘있는 페이스트볼이 힘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부터 김원중 선수의 투구 패턴을 보면 포심을 일단 많이 던지지 않습니다 포심이 사실 145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143, 144 이 정도를 찍고 있거든요 전반기에는 147을 기본으로 찍었고 150, 152도 종종 찍었어요 그렇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지만 김원중 선수의 페이스트볼은 구속보다는 9위가 워낙에 좋아서 김원중 선수의 페이스트볼에 147이 넘기면 사실 구속 이상으로 맞춰도 멀리 뻗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공이 묵직하기 때문에 근데 피로도가 가중이 되면서 구속도 안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맞으면 이제 전같은 플라이가 될 타구들이 안타가 되고 홈런이 되고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포크볼이나 커브로 주로 승부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가 변화구로 승부를 본다는 건 사실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을 많이 겪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마무리 첫 해인 김원중 선수의 체력관리의 결과론 정도로는 조금 실패를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원중 선수가 못했다고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 마무리 첫 해였고 전반기까지 워낙 잘해줬고 했기 때문에 근데 뭐랄까 선수마다 사실 최적화된 사용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예로 옛날에 정대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사용법이 있었죠 절대로 무리시키면 안 되는 유린봉 같은 선수였기 때문에 정말 세심하게 아껴 쓰는 선수였는데 그런 식으로 선수가 가진 강점이고 단점이고 그런 부분들을 선수를 특정 포지션에서 써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내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원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트볼이 147이 안 찍히면 그날 경기는 굉장히 고전을 항상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날의 구속을 보고 어느 정도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마무리 투수이기 때문에 뒤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불편해서 체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아직은 김원중 선수가 자기의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을 때 뭔가 그런 노하우나 그런 기교를 가지고 상대 타자를 잡아낼 정도의 마무리가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도 김원중 선수가 마무리로 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2년이라는 경험치를 쌓은 부분이 있고 분명히 올해 전반기까지 실적을 확실히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험을 하는 것보다는 김원중 선수로 한 해 더 갈 것이에요 한 해 더 갈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와 같은 실수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선발이 되고 아 선발이래 마무리가 되고 올해 전반기에 보여줬던 그런 듬직한 모습을 후반기까지 보여줄 수 있도록 본인도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나 뭔가 페스티볼 구위가 안 나올 때 대처하는 방안들을 생각을 하고 연구를 좀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 자리라는 게 완전히 보장이 되거나 할 수는 없겠죠 이제 뭐 좋은 후배들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경쟁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김원중 선수 얘기를 했고 저는 사실 김원중 선수를 굉장한 팬입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일단은 김원중 선수가 가지고 있는 스타성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선수의 좋은 점은 멘탈적으로 절대 뭔가 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쫀다기보다 흥분을 해서 문재인 타입이지 막 위축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살이 떨려서 막 볼만 던지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컴다운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뭐랄까 덤비는 그런 성품이 그런 성격이 마무리라는 역할하고는 잘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김원중 선수가 좀 더 내년에는 솔리드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올해 굉장히 잘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원중 선수한테 올해 10점 만점의 점수를 준다면 9점은 주고 싶어요 네 진짜로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신인 드래프트 신인 계약 얘기를 조금 하자면 일단 역대급 리뷰 잇팅입니다 나승엽 선수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성민구 단장이 두 번은 못 하겠다면서 영혼을 팔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이제 나승엽 선수가 1차 지명하기 하이 때쯤에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계약을 안 하고 손성빈 선수하고 계약을 하고 2차 때 이제 1라운드에 김진욱 선수를 지명하고 이제 2라운드 때 나승엽 선수를 지목을 하면서 이거는 지명권을 난리 지연정 그래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하면서 지목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타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약간 비매너로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고교 체력 3명을 싹쓸이 했다는 얘기도 왔고요 그 다음에 뭐랄까 약간 불륜률이 아닌 불륜률이 억았다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비난이나 부담이 질며져야 할 만큼 우리 팀이 사실 절박합니다 상황이 왜냐하면 나승엽 선수가 3루수고요 내 야수 요원인데 우리 팀이 사실은 특히 야수 쪽에 투수 쪽은 올해 좀 발굴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야수 쪽에 지금 좀 앞으로 우리 팀을 이끌어 나갈 선수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라인업을 보면 아시겠지만 한동희 선수 말고는 전부 다 나이가 많아요 그렇고 당장 이데오 선수 당장 이미 내년에 나이가 마흔이고 외화라인도 전준우, 민병헌, 손하수 선수 셋 다 FA 선수인데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선수들이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내 야 쪽을 봐도 그나마 1루수는 오일석 선수가 올해 약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으나 오일석 선수도 내년이면 서른입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선수로서 이제 최전성기를 해야 되는 시기고 그 다음에 1루와 중견수의 정훈 선수도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고 마차도 선수는 외국인 선수니까 이제 빼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 팀의 그 주전으로 이제 꼽히는 선수 중에서 20대는 한동희 선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나승엽 선수같이 정말 훌륭한 야수 자원들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고 투수 쪽에도 사실 막 불쑥 나와가지고 서영주 선수처럼 그런 엄청난 하약을 하진 못하고 있어서 이런 신인드리프트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앞으로 팀을 말 그대로 리모델링하는데 굉장한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계약을 하게 된 것 같고 사실 뭐 결과로만 보도 코뿐이보다 잘할 수가 없죠 최고의 성과였는데 다만 이제 농담 아닌 농담으로 정말 우리 팀의 팬분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좋은 유망주가 롯데에 오면 미안하다 우리 팀에서 뽑아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팀이 육성을 굉장히 못했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물론 작년에 많은 투자를 하고 변화가 생기면서 그 성과가 이성은 선수라든가 최준영 선수라든가 한동희 선수라든가 많은 선수들이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 좋은 원석들을 어떻게 잘 다듬어가지고 보석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과제들을 잘 만들어내는 게 우리 팀의 숙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야구 전체로서도 좋은 원석을 데리고 가서 좋은 선수로 만들어야지 결국 우리나라 야구가 발전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잘하고 있지만 프런트나 코팅 스텝이나 이번에 데리고 온 좋은 선수들 이 세 명 선수 말고도 모두가 좋은 선수들이니까 새로운 선수들을 잘 다듬어가지고 굉장히 맹활약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까지 오늘 얘기를 쭉쭉쭉쭉 해봤고요 이제 다음 주 제가 방송할 때가 되면 거의 이제 시즌이 마무리될 시기일 거예요 거의 이제 시즌이 마지막 경기를 하고 있는데 총 정리는 시즌 안정이 종료가 되고 그 다음 주에 할 것 같고 다음 주는 다음 주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랍게도 그동안 두 번의 직관이 더 다녀왔어요 그 일주일 동안 근데 놀랍게도 아주 경기력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네 아주 뭐 보면서 아무 소리를 지를 일이 없는 그냥 앉아가지고 아이고 춥다 이러면서 네 49장 굉장히 춥거든요 시어때면은 그래서 그런 생각만 하다고 하는데 그냥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구장이라는 공간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쪼록 좀 더 우리 일상 쪽의 야구장이 똑같이 있을 수 있도록 빨리 이제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 모두의 그런 여가 힐링타임을 다시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네 차익돈 야구가 새로 피웠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